현재로 인사 현재로 인사 현재로 인사 후스턴 엥턴 안녕하세요 엥턴입니다 와우 지금 뒤에 보니까 책상들이 놓여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희 자리인 거 맞죠? 한번 앉아볼까요? 와 나 이거 몇 년 만에 앉아보는 거야 여기 와 나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여기 이렇게 앉은 거 보니까 뭐 할 거 같아요? 종이도 있고 펜도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뭐야?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이제? 에이탄 여러분 에이탄 여러분 이츠아이턴 예능사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곳에서 하게 될 이츠아이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각자 여러분이 원하는 최종 우승 상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케이 아 디음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저거 뭘까요? 이거 완전 컴퓨티션이네요 아 맞아 이거 너희 진짜 이거 이거 보면 진짜 감동한다 진짜 다 다 운다 울어 혼자 루이비통 가방 가고 싶다 이야 뭔 소리예요? 보지 마요 안 봐 발표해 주세요 저는 여덟 명이 우정반지입니다 대형 8인 소파 침대입니다 침대입니다 아이고 게임 밤 시간인가 과연 여러분 중 최종 우승 상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오늘 이츠아이턴 예능사관학교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예능 초보자인 여러분의 예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각 테스트에서 승리할 시 옆에 놓인 상자를 골라 선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와우 그럼 본격적으로 에이턴의 예능력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첫 번째 테스트는 인물 퀴즈입니다 와우 하고 싶다 오 마이 갓 box 노은아이턴 파이팅 펭수 쌤 펭수 쌤 송강 선배님 와우 내가 이룰 어렵다 아우 4 아우 아우 야 저 뒤로 갈까요? 아 저 저쪽에서 맡길 것 같은데 1, 2, 3 세준 선배님 1, 2, 3 유재창 선배님 와우 와 떨린다 1, 2, 3 한지민 선배님! 한지민 선배님! 스톱! 여기 세 번째가 지금 뭐가 있어 뭐 마가 꼈어 여기 뭔가 경민이 좀 잘하네 경민이가 세 번째로 가자 경민이가 세 번째로 오고 야 근데 경민이 잘한다 집중해 집중해야 돼 빅데이터 다 꺼내 한지민 선수 에디 하나 둘 셋 고치! 백조원 한수이 선배님 야 야 밥 왔어 안 됐어, 안 됐어 괄스쿤 할 수 있어 와 나 진짜 멋질뻔했어 실례합니다. 수용 많이 받으세요 저희 넓은 아락으로 한 번의 기회만 마지막 기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예능이 처음인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4명 되면 바꾸자. 잠깐만 마음을 비워야 돼. 난 다 알아 지금.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송강세 차완도 선배님 이거 땡 안 하셨어요 땡 안 하셨잖아요 땡 안 하셨어요 땡은 안 하셨어요 땡은 안 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뚱이 하나 둘 셋 주세 선배님 빌레알리시 이정재 선배님이 아니라 이정재 선배님이 아니라 아니 이정재 선배님이 아니라 황정빈 선배님 여유를 부린 거잖아 여유 왜냐면 이게 좀 재밌어야 되니까 흰둥이 아 잘했다 어깨동무 하나 둘 셋 이성훈 선배님 이성훈 선배님 이성훈 선배님 더할 수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 곡은급회했어 굿게임 너 진짜 아는데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다 내 귀 죽었어 다음 테스트는 OST 듣고 영화 드라마 제목 마치기입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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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걸추냥 우와 제& 제& 해리 포터 나이스 경미디 해리 포터 사랑하거든요 외치고 봐 지 지 ㅎㅎ 놀이 bede 고마워 시작해 시작해 제발 시작해 오 아 나 가만히 끊어요 We are We are 예뻐지는 내가 진짜 아는데 그거? 어? 어? 그건 아는데? 진짜 아는데 그거? 야! 미녀는 괴로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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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아 재규 형! 슬램덩크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 재규 형 마지막 승부 우와 야 완전 와우 예스 야 야 아 재규 형 시크릿 가든 맞아 아니 야 재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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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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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 들어 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진짜 아는데 이거 아 정답 또 왜요? 지조 태양이 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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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사려 안 봤어 정신 사려 제발 안 봤어 아 진짜 어떡하냐 아 어머 야 흰하다 야 힌트 힌트 왜 지조 해야 돼? 아 정답 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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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했어요 정답 지조 하고 정답 잠깐만 개복이 왜 이렇게 엉뚱한 면허사 우영우 엉뚱한 면허사 우영우 엉뚱한 면허사 우영우 어? 야 재규 형 이상한 면허사 우영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엉뚱하시다 아 아 잘했어 괜찮아 근데 제일 큰 거에 의외로 없을 수도 있어 맞아 허술할 수도 있어 뭔가 정답 1번은 약간 땡땡 스테이션이고요 내가 봤을 때 약간 12번이 아니야 1번 하자 1번 하자 1번 하자 그래도 까는 재미가 있잖아 근데 막 12번에 막 공두꺼비가 있는 거야 근데 공두꺼비가 왜 있어? 이 큰 거에 막 진짜 종이 한 조각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 형 근데 빨간 꽃까지 핑크 꽃까지 있는데 1번 하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패딩 패딩 입술입니다 야 꽉 찼는데 꽉 찼어? 인형 공기로 깎였다 공기로 한 번 까봅시다 공기로 꽉 찼대 공기로 꽉 찼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12번 갈게요 12번 12번 갈게요 12번 안 봤어요 꼬부기 예 뒤돌아주세요 그냥 입고 해 입고 해 거북이 윤규로 간다 거북이 윤규 렛츠고 다음 테스트는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입니다 예 일심동체 우리 동화잖아요 그리고 심플하게 저희 인물 키즈 때 못다 선물 다 가져가야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야 야 굿 진짜다 참 진짜 인정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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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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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하나 둘 셋 아 이건 너무 진짜 엔딩 요정이었나? 아 이건 너무 진짜 엔딩 요정이었나? 하나 둘 셋 세븐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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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요? 스태프도 스태프 분 아니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촬영 중이라서 나와주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지 제발 형들 하나 둘 셋 아 맞다 셋 네 수수 네 야 야 내가 아까 얘기해자 했지? 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뒷댁만관부 키팴 만관부 키팴 만관부 에이터니니까 팔아 어때 좋다 그래서 의미 있잖아 경민아 너가 열어서 한 번? 그냥 열어서 그냥 바로 사용해 네 사용합시다 하나 둘 셋 공개 짜라라 축하드립니다 조경민 씨 경민 씨 축하드립니다 아 경민아 손목하지? 오이 네 잘한다 맞죠? 그럼 다음 게임으로 여러분의 예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지막 테스트는 강석 떼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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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the way up run to the top 마nde 가 보chio 야야 어日 어읦 아아 맞죠 잘한다 고생하우니아 야 너 뭐야 안 줄어 너 진짜 안 줄어 어머어머어머 파이팅 왜요 왜요 형! 어? 이거 우리 곡인데 이거? 그니까요 나는 슬픽 모든 게 다 슬픽 못의 역을 던져도 붉은 뭇는데 이 프리미엄이 붙어 두 배 새벽에 대게 으아악!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방석이요 방석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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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 없었어 아 나눠 가지려고 다섯 개로 만들어 버리고 너 형이 너무 때다 시계하시는 당신의 결승에 올라온 새감이 어떠세요 다들 그냥 너무 쉬였어 가지고 이게 막내 팔이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동생이 이겨 먹을 건가요? 당연하죠 동생이겨 먹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수 한 번 하실까요? 아니오 이게 막내 aved 안 추시네요? 아니죠 아니죠 와아악!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아.. 오오! 역시 운동신경이 남달됐네요. 형 근데 뭔가 작은 게 더 비쌀 거 같지 않아? 맞아 작은 게 내가 비싸. 바로 바로.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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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와 비쌌. 뭐야! 야x5 우와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거 어떻게 해주셔? 야 이거 젠틀버스야. 이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반대로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선글라스 광고 한 번 노려보겠습니다. 세 살 동생이 이겨먹어서 얻은 선글라스. 아 네, 너무 괜찮다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혜빈 씨. 감사합니다. 이긴 보람입니다. 오늘 저의 활약성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선글라스를 쓰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나요? 맞죠,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얼굴 각도가 좀 올라갔는데요? 괜찮아요, 좋아요, 선글라스 좋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It's My Turn 1화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9호 만드는 것 같아요. Who's Turn? It's My Turn. 괜찮지? Who's Turn? It's My Turn. 안녕. 4호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4호 만드는 것 같아요. Q. 경민이요. Q. 제윤희. Q. 해민이요. 제윤희. 제윤희 하겠습니다. Q. 조작민. Q. 윤경민입니다. Q. 경민이 제윤희입니다. Q. 2호 만드는 것 같아요. 2호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